안녕하세요. 에이핑크 보미입니다. 이번 임무는 꼭 성공해야 돼요. 알겠죠?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녹음을 하고 싶습니다. 저희 멤버 하영양이랑 응지양이랑 제가 서든어택을 시간날 때 가끔 하는데 파이팅 자기가 넘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도록 목소리도 좀 파이팅 넘치게 녹음할 거고요. 땡 못 먹어도 고! 쫄지 말고 쫄지! 안 도와주면 삐질 거야. 흥치 뿡! 흐응! 기다려주세요. 제 시고 봤죠? 뿜미탈! 전방의 적 발견! 다들 조심하세요. 아! 으악! 캬! 헉! 으악! 목마! 전보다 녹음하나 시간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정말 이제 뭔가 가족 같은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고 떨어지는, 떨어졌을 때 그런 소리나 맞았을 때나 뭔가 좀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. 흑! 흑! 막 이런 거. 서든어택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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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